TV조선이 유명 가수 박서진과 재계약을 결정했다는 소식에 한국 연예계가 깜짝 놀랐다. 최대 2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TV조선의 이번 행보는 특히 이 분야의 치열한 경쟁과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주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연예계에서도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TV조선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박서진과 계약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박서진을 비롯한 우수한 인재들을 경쟁사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다며 집원 결정은 최고의 아티스트를 유지하고 연예계에서 강력한 경쟁을 펼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성명은 TV조선이 가장 뛰어난 인재들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 상대팀과 팬들에게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명확히 했다. 수년간 TV조선과 함께해온 박서진은 두터운 팬층과 음원 차트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음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중 한 명이다. 그의 경력은 음악에만 국한되지 않고 TV, 영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어 오늘날 가장 다재다능하고 사랑받는 아티스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박서진과의 재계약은 TV조선의 전략적 행보일 뿐만 아니라 신뢰하는 인재에 대한 투자 의지를 강력하게 밝힌 것이기도 하다. 방송사와 기타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아티스트를 경쟁해서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투자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새로운 설례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결정은 TV조선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특히 어려운 세계 경제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지출하면 회사에 재정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지지하는 이들은 톱스타에 대한 투자가 TV조선이 연예계 입지를 유지하고 강화해 많은 스폰서와 비즈니스 파트너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전체적으로 TV조선의 박서진 재계약 결정은 한국 연예계에서의 입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그들의 의지를 반영한 과감하고 전략적인 행보이다. 이번 이벤트의 다음 전개는 계속해서 대중의 관심을 끌 것이며 다른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내 재능을 관리하고 개발하는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팬들과 시청자들 사이에는 박서진의 하차설이 퍼지며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TV조선의 재계약 연장 결정은 관심을 더욱 증폭시키며 추측의 폭풍을 불러일으켰다. TV조선의 이번 조치는 팬들을 안심시키고 연예계 내 채널의 입지를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어서오세요 복권 개나리 학원학원 등 인기 프로그램을 선보인 TV조선이 최고의 스타 중 한 명을 이를 위기에 처했다. 당초 이 채널은 박서진과 또 다른 주인공인 장미노와의 재계약을 하지 않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팬들의 반발이 커지자 TV조선은 계획을 변경해야 했다. 박서진과 장민호의 계약 연장 결정은 분노를 가라앉혔을 뿐만 아니라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올바른 결정을 했음을 보여줬다. TV조선 뿐 아니라 KBS, SBS, CBS, MBN, MBC 등 주요 방송사들도 박서진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새 프로그램 출연을 바랐다. 이러한 다른 언론사의 관심으로 인해 TV조선은 박서진과 장민호의 계약 만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규모 회의를 열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급여, 복미 후생, 박서진이 참여할 향후 프로젝트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검토했다. 결국 TV조선은 박서진과 장민호에게 급여를 인상하고 인센티브를 더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중요한 두 스타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의 안정성과 발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번 행사는 TV조선에게 박서진과 장민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한국 연예계의 치열한 경쟁을 반영했다. 톱스타를 유지하는 것은 금전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TV채널의 평판과 매력과도 관련이 있다. 다른 주요 TV방송국에서는 계속해서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며 앞으로는 톱스타를 유치하기 위해 더욱 매력적인 제안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TV조선의 결정은 팬들의 뜨거운 지지를 얻었고 이 TV채널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박서진과 장민호의 유지는 현재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TV조선의 많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결국 TV조선은 여러 번의 신중한 협상과 신중한 고민 끝에 박서진과 최대 200억 원의 예산으로 2년 더 계약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주목할 만한 소식일 뿐만 아니라 본 TV채널의 입지를 강화하고 한국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뛰어난 인재에 투자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단계이기도 합니다. 한국연예계에서 명성과 놀라운 경력을 지닌 박서진은 오랫동안 가장 인기 있고 사랑받는 얼굴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 계약 연장 결정은 그에게 보내는 단순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톱스타 수장들로 구성된 팀을 유지 발전시키려는 TV조선의 목표와 전략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최대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TV조선은 박서진 같은 뛰어난 인재들에 대한 투자에 대한 진지함과 결단을 강하게 신호했다. 이번 투자 금액은 인상적인 수치일 뿐만 아니라 제작과 예능 활동에 있어 TV조선의 꾸준함과 전문성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또한 큰 이름을 유지하고 시청자를 유치하는 것이 많은 텔레비전 방송국의 전략적 목표가 되고 있는 한국연예계의 치열한 경쟁을 부분적으로 반영합니다. TV조선은 오늘 가장 영향력 있는 스타 중 한 명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며 브랜드 보호와 확장에 대한 전략적 지능을 보여줬다. 이번 결정은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 외에도 양측 모두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 박서진은 장기적인 비전과 창의적인 프로그래밍 능력을 갖춘 파트너와 함께 지속적으로 작업함과 동시에 자신의 예술을 발전시키고 예술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번 연장 결정은 단순한 계약 거래를 넘어 TV조선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동시에 시청자들에게 고품질이 상품을 선사하고 엔터테인먼트 업계 내 입지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오늘날 미디어 시장의 도전과 변동에 대한 TV조선의 주도성과 유연한 적응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TV조선의 이번 결정은 한국 연예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는 이 TV채널의 위치를 확증할 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산업계약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설정합니다. 아티스트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은 그들의 가치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유지하고 관객을 유치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팬들과 언론의 반응은 TV조선의 결정에 대해 강한 동의와 지지를 보였다. 많은 팬들은 박서진이 TV조선에 남을 것이라는 소식에 만족감을 표시했고 언론에서는 이 결정이 현명하고 전략적인 행보라고 칭찬했다. 계약 연장에 합의했지만 TV조선은 박서진의 경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전략을 통해 TV조선은 이러한 어려움을 완벽하게 극복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입지를 계속해서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TV조선이 박서진과 재계약을 결정한 것은 전략적이고 결단력 있는 행보다. TV조선은 200억 원이라는 막대한 투자를 통해 연예계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는 팬들과 언론의 지지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연예계 계약에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앞으로 TV조선과 박서진의 협력은 큰 성공을 거두고 두 사람의 연예계 입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